이사를 하려고 보니 앞에 보이는 이 아파트도 세상에 6억씩 달러 입니다.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은 마석이나 더 안쪽으로 좋은 공장에 다니시는 듯 합니다. 저 옆에 보이는 저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아유 이렇게 아파트 가격 많이 올려주신 그분 참 잊지 않겠습니다. 죽는 날까지 그리고 이곳은 공무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. 대부분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하고 저녁 퇴근 시간마다 고속도로가 미워 터집니다. 들어오는 고속도로가 제가 올려놓은 영상에 보시면 길이 밀리는 곳이 다 이런 곳 때문입니다. 그다지 살기 좋은 것이 아니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 그다지 살기 좋은 곳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. 그다지 살기 좋은 곳이 자리에 따라서 그다지 살기 좋은 곳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